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을 찾아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광주효동초 교사 이경학입니다. 오늘은 식물은 어떻게 빛에 반응할까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정일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은 어떻게 빛에 반응할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밖에 나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이 식물일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한 번쯤은 식물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식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특히 저는 식물이 광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기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말미에는 식물 생명공학에 대한 소개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식물이 과연 어떻게 빛에 반응하는지 굉장히 더 궁금해지는데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 실시간 강연에서는요. 두 가지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질문 이벤트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우수질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간에 돌발 퀴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분자생명공학과에 소속된 김정일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는 동물, 식물, 미생물을 이용한 생명공학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식물은 어떻게 빛에 반응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는 지구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지구의 지표면, 특히 지표면에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바다 속이라든지 땅 속 이런 데 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물권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동상 물질과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특히 유기화물들 같은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운영에 따라서 지금 내가 강연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생물을 분류할 때 보통 에너지원이 뭐냐. 그리고 물질의 소스가 뭐냐. 특히 탄소의 소스, 탄소원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많이 나누는데요. 탄소원을 나누는 이유는 저희 몸을 구성하는 생체 분자들이 대부분 유기화물, 탄소를 기반으로 한 유기화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태양빛을 이용한 강압성으로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대개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식물재들을 강압성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물들이 내는 유기화물들을 섭취해서 살아가는 종성경양생물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초식동물, 육식동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또 내는 CO2를 식물이 이용하고 식물은 또 강압성을 내서 또 O2를 내뿜게 되고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생물권이 형성돼서 지구에서 지금 생물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구의 기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46억 년 전에 초기의 지구에는 사실은 에너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환원된 기체밖에 없었습니다. 산화된 기체는 없었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무산소 지구에서 출발을 했고요. 대신에 에너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유기화물들이 만들어졌고 어느 특정 시점에 세포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세균이라고 광압성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이 등장하게 되면서 드디어 지구에 산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가 나오게 되면 서서히 대기는 산화됐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조류와 식물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약 20%의 산소가 포함된 대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산소가 등장한다는 게 상당히 저희한테는 어미가 큰데요. 어떻게 어미가 크냐 그러면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 포도당이 혐기성 조건 산소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발효라고 그러는데 보통 두 분자의 ATP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산소가 있으면 16개 분자의 ATP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16배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포도당의 한 분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에너지 가지고 복잡한 생물을 만들 수 있고 고도 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생물학 책에서 보시면 개똥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고요. 초기에 만들어진 세포를 우리가 루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세균이 나오고 고균이 나오고 그리고 고균에서 핵을 가진 진액 생물류가 나오면서 최종 단계에서 동물이나 식물, 곰팡이가 포함된 거대 생물이 만들어지고 식물은 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위대한 생존이라는 책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여기 이 책을 적은 레이첼 스스만이라는 저자는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식물을 찾아서 돌아다녀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발견했던 가장 오래된 식물의 그림이 지금 보이는 거고요. 서외대에는 있는 가분비 나무였습니다. 그게 뿌리 나이 기준으로 9,500년 정도 살았는 식물이었고 윗부분은 지상부는 변했는데 지하부는 그대로 유지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지상부까지 포함을 한다면 아마 미국에 있는 머두셀라라는 나무 사진을 한번 봤을 텐데요. 한 5천 년 이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수명은 저희가 인간은 한 100세 시대, 100살 정도 잡지만 식물은 사실은 딱히 수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그게 5천 년이든 만 년이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물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물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동물과 대비해서 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그러면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식물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고작 생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자기가 한번 털을 잡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게 됩니다. 바람이 세게 불든 약하게 불든 온도가 높든 낮든 가뭄이 있든 없든 이렇다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작 생물로서 식물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식물이 왜 이동성이 없어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보통 생물이 이동성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먹이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식 동물들은 풀을 쫓아다니는 거고요. 육식 동물들은 또 다른 동물을 쫓아다니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데 식물의 먹이는 바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리고 그 농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에너지를 써서 이동할 필요가를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고작 생물로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글자가 조그맣긴 한데요. 안에 보시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빛과 함께 물이 필요합니다. 물에서 전자를 뽑아서 전자를 제공해야만이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ATP나 다른 어떤 에너지들이 합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식물은 그냥 고정된 곳에서 무한의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과 빛 그리고 적당한 무기의 영양소만 주어진다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게 식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세폐벽이 존재하죠. 동물에는 없지만 세폐벽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기관을 갖다가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물들은 팔다리를 많이 잃어버린다면 다시 만들 수 없겠지만 식물은 가을이 되면 입을 떨구죠. 입을 떨굴 수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면 또 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포벽을 가진 구조의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몇 천 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빛에 대해서 식물의 빛에 대한 반항성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빛의 소스는 태양이겠죠. 태양은 굉장히 많은 빛을 쏩니다. 그걸 합쳐서 전자기장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온화 방사선부터 X선을 포함해서 나중에 라디오선까지 다 합하게 되는데 그들이 다 지표면에 도달하지는 않고요. 이제 우주 공간을 갖다가 오면서 에너지가 센 것들은 다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의 대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를 들면 UV도 보면 C, B, A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강한 UV들은 대부분 오존이라든지 에어로존에서 다 흡수가 되고 성층권에서 그리고 적외선 쪽은 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수증기에서 다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은 결국은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약간의 자외선 정도가 지표면에 도달을 하고요.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지표면에 있는 생물들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게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시광선, 발주노스 반암보를 볼 수 있고 식물도 마찬가지로 가시광선 중에서 특히 청색과 적색 그리고 원적색 정도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의 빛을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것인데요. 이거는 유체를 가지고 유체의 유식물, 작은 어린 식물을 가지고 보여준 건데 암조건과 강조건을 비교해놨습니다. 암조건은 여러분들이 아마 콩나물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이제 암조건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의 입을 가진 길쭉한 저런 유식물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빛조건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녹색, 녹색 염록서가 만들어지겠죠. 입에 염록서가 만들어지면서 강압성을 할 수 있는 식물체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암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암 형태 형성, 스코트몰포제니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징이 일단 암조건에서의 식물체는 강압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종자에서 나옵니다. 종자가 발화해가지고 뿌리를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땅 속에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보통 땅을 뚫고 어떻게든 위로 쏟아올라가지고 햇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하배축이 길어졌는데요. 긴 하배축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계속 길어지는데 어디까지 길어지냐 그러면 이제 땅을 뚫고 나올 때까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 형태 형성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약간 에피컬 훅이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굽어있는 모양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땅을 뚫고 나올 때 그게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땅을 뚫는데 힘을 주는 물리적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앞부분에 자엽이라고 있는데 지금 유체는 쌍자엽 식물이기 때문에 입이 두 개일 겁니다. 두 개가 있는데 그 입 속에가 중요한데 입 속에 분열조직이 있습니다. 그 분열조직이 상하면 식물체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엽이 분열조직을 감싸고 있고 에피컬 훅이 땅을 뚫고 나오고 그래서 땅을 뚫고 나오면 이제 밑에 광형태 형성이 시작되는데요. 광형태 형성이 되게 되면 에피컬 훅은 이제 곧게 서게 되고요. 그리고 자엽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보통 광조권의 식물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암조권에서 보시면 노란색 입이 노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티올레이션, 항백화되어 있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밑에는 이제 항백화를 탈피했기 때문에 디티올레이션, 탈항백화되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주로 광반응성 분석을 할 때 이 유식물을 가지고 이 하회축, 하이포틸의 길이를 가지고 주로 많이 책정을 하게 됩니다. 길면 광반응성이 약한 것이고 짧으면 광반응성이 강한 것이 됩니다. 주로 제가 연구하는 툴입니다. 광반응성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잘 아는 굴광성입니다. 식물은 주로 이제 빛 중에서 청색이랑 적색에 주로 반응을 하는데요. 청색광을 쏘여주면 빛이 있는 쪽으로 식물이 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식물 쪽이죠. 위쪽은 이제 파지티브 포토트로피점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향해서 가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뿌리 쪽은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네거티브 포토트로피점이라고 그러는데 빛과 반대 방향으로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을 생각해 보시면 식물이 자랄 때 딱 뿌리는 항상 빛의 반대 방향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줄기는 위로 항상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빛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이런 쿨광성은 굉장히 오래전에 1800년대에 찰스 다윈이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빛을 쏘여줬더니 유식물이 이렇게 빛 쪽으로 굽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당시에 찰스 다윈께서 했던 게 끝부분을 잘랐더니 반응을 안 합니다. 또는 끝부분에다가 골무 같은 걸로 빛을 못 보게 했더니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끝부분에 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유축을 했으나 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빛이 쪼여지면 옥신이라는 식물 호르몬이 만들어져서 위에서 만들어서 밑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게 똑같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는 걸 알게 됐죠. 옆에 그림을 보시면 녹색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옥신이 많은 곳이고요. 옥신이 많아지면 길이 생장이 잘 일어납니다. 이쪽은 길어지고 반대편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덜 길어지고 그러면서 구부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고 굴광성의 원리를 갖다가 저희가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식물의 강반응성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플라워링이라고 하는 개화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애기장대라는 모델 식물입니다.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애기장대라는 식물은 장일 조건이 주어졌을 때 꽃을 피웁니다. 장일 조건이라는 것은 24시간의 하루 중에서 12시간 이상 낮이 될 때 그게 장일 조건이고요. 또 단일 조건은 12시간 이하로 낮이 될 때가 단일 조건인데 애기장대는 장일 조건, 여기 그림에 있는 것은 16시간이 강이 주어졌을 때인데요. 그때 꽃을 피우고 10시간만 주어지면 단일 조건이 되면 꽃을 피우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애기장대는 장일성 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장일과 단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보냐 그러면 봄절은 가을, 겨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빛이 가장 긴 계절은 여름일 것이고요. 빛이 가장 낮은, 빛 지속 기간이 가장 낮은 곳은 겨울일 것입니다. 장일성 식물이라는 것은 겨울이 돼가지고 12시간도 안 되는 빛 조건으로 자라다가 봄이 되면서 어느 순간 12시간이 넘어가겠죠. 그때 꽃을 피우는 것, 즉 봄에 꽃을 피우게 되면 장일성 식물인데 대표적으로 유체나 장미, 보리도 포함되는 그런 식물들이 장일성 식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성 식물은 거꾸로입니다. 여름의 긴 낮 기간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살던 식물들이 가을이 되면서 빛이 점점 줄고 12시간 이내로 줄어지면 빛을 피우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단일성 식물이라고 그러고 가을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화나 코스모스, 또 벼도 거기에 포함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의 길이에 따라서 개화가 조절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광반응성에서 꽃을 피우는 시기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연구해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짜람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일한 면적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면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정반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추 같은 경우는 한 50cm 간격으로 키워줘야만 생산성이 담보되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빽빽하게 키우게 되면 이웃 식물에 의해서 거느리집니다. 그래서 엄지 조건이 되고요. 그러면 엄지 조건에 의해서 식물은 어떻게든 쏟아올라가지고 자기가 먼저 빛을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엄지를 회피하려는 성질이라고 그러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돌발 퀴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성이 적혀있거든요. 엄지를 회피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빛이 약해지면 식물들이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수직 생장만 만들어집니다. 다른 것은 다 희생합니다. 입을 만들고 뿌리를 만들고 열매를 만들고 다 희생을 하고 오로지 위로 쏟아가지고 빛을 먼저 보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돌발 퀴즈의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은 애기장 때, 쉐이디더, 엄지강 조건에서 보면 입이 약해지면서 조기개화가 일어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오른쪽은 무인데요. 메타제곱당 60개의 식물을 키웠을 때랑 메타제곱당 500개의 식물들을 키웠을 텐데 500개의 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웃 입에 의해서 거늘해지기 때문에 입이 아주 빈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생명공학에서는 이 웃자람을 어떻게 억제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라는 게 주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이 강하냐 약하냐, 양지조건이냐, 엄지조건이냐 가지고 식물체들이 보이는 반응이 전체적인 식물체의 모습도 있지만 조직적인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는 입을 보면 되는데요. 입 속에는 책상 조직이라고 해서 빛을 받는 쪽에 세포가 두세 층이 있고요. 그 밑에는 가지런하지는 않지만 해면 조직이라고 해서 또 두세 층의 식물 세포가 자리를 하게 되는데 입이 약해지면 그 세포층이 두세 층에서 한두 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입이 얇아지죠. 왜냐하면 빛이 약하기 때문에 굳이 두껍게 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조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세포 레벨에서 보면 지금 보이는 게 염룩체가 세포에 포함되어 있는데 암조건이나 빛이 약할 때는 염룩체가 세포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강해지면, 염룩체의 빛이 너무 강해지면 오히려 활성산소 같은 것들이 나와서 세포에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세포막 쪽으로 염룩체들이 청청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죠. 강한 빛을 피하는 기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오게 되면 식물 세포는 세포 레벨에서 또는 조직 레벨에서 또는 전체 레벨에서 다 반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것은 이런 광신호 전달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 식물은 틀림없이 환경적 신호, 광이나 온도가 대표적인 신호고요. 또는 발달적 신호, 호르몬 같은 것들이 그런 신호인데 그런 신호가 오면 그에 따라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게 종자발화가 될 수도 있고, 굴광성이 될 수도 있고, 길이 생장, 여기 퀴즈의 답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개화 조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가 왔고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면 세포 레벨에서 그 안에서 어떤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광이 왔다, 광이 이제 조여졌다고 한다면 신호 전달 레벨에서 제일 위에는 광을 갖다가 인지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광수용체가 단백질이고요. 광수용체가 빛을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유전자나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옥신을 생합성하는 유전자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옥신이 합성될 것이고 옥신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굴광성이라는 반응성을 보이게 되는데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식물의 반응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식물은 고작 생물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든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고도로 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은 애기장대라는 아라비저비시스라고 불리는 모델 식물이고요. 모델 식물이니까 연구하기에 아주 최적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사이즈가 작아야 됩니다. 보면 제일 10cm에서 한 20cm 정도 자라고요. 생장 주기가 짧아야 됩니다. 한 6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종자도 잘 맺혀야 되고 자가 수분이 가능해야 되고 종자도 대량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링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키우기도 쉬워야 되고 행결제단 안 하기도 쉬워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건 십자학과고 배추가의 숙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기장태 가지고 제가 연구를 하는데 애기장태에 광수용체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UVB를 인지하는 광수용체가 하나가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청색광을 인지하는 광수용체들이 7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연구하는 파이트 크롬이라고 하는 적색, 원적색 광수용체들이 5종이 A부터 E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광수용체만 13종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식물체가 복잡하고 진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13종이나 되는 광수용체를 가지고 식물은 광에 대한 반응성을 만드는데 그 광을 단순하게 분석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각적인 측면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동물의 시각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식물이 인지하는 빛의 특성을 한 4가지를 구분해 드리면 첫 번째는 파장을 인지할 수 있죠. 저희도 알지노즈 바람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광의 질, 라이트 퀄리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주로 자외선이냐, 청색광이냐, 적색광이냐, 원적색광이냐 이걸 인지해서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광의 세기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광의 양, 퀀티티죠. 그래서 하루 중에서 정오가 되면 광량이 제일 강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오에 와 있구나, 느낄 수 있고요. 그러다가 빛이 줄어들면 밤으로 가는구나, 석양이 지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고요. 빛이 없어지면 밤이구나, 느낄 수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빛이 나오면 빛이 다시 새벽에 오는구나. 식물체들이 이렇게 하루를 느끼게 되는 거죠. 광의 세기를 인지하면서요. 그리고 디렉션은 이미 설명을 들었고요. 굴광성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이게 계절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까 낮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12시간이 넘느냐, 장일이 되느냐, 12시간 이내냐, 단일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식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을이 오면 여름에서 낮의 길이가 길다가 가을이 되면 낮의 길이 짧아지겠죠. 그러면 식물은 본능적으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를 느끼게 되고요.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하는 게 낙엽을 만듭니다. 입에는 기공이 있는데 겨울은 건조하기 때문에 기공이 있는 입을 떨궈야만 건조한 기후를 버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엽을 선제적으로 떨구고 겨울을 대비하고 그러다가 낮의 길이가 짧아졌다가 봄이 되면 낮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면 봄이 오는 걸 느낍니다. 봄이 오니까 다시 생장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꽃을 피우기도 하고 입을 다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계절을 인식하면서 식물체들은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식물이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그러면 식물도 혹시 시각기간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동물은 시각기간에 눈이 있죠. 그래서 막막을 기준으로 보면 빛이 들어오면 막막 끝에 강수용기 세포라는 게 있고 그 안에 강수용체가 존재합니다. 단백질이죠. 그러면 강수용체가 빛을 인지하게 되면 그게 양극 세포를 통해서 신경절 세포를 통해서 결국 신호를 내로 보내면 저희가 영상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물이 가진 강수용체들은 로드옵신, 옵신 이런 것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빛을 인지할 수 있는 분자로서 레티나를 가지고 있고 이게 바이타민 A에 의해서 비타민 A에서 만들어지는 전구체죠. 그것이 빛을 받으면 단백질 구조가 변하고 신호가 가고 이렇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식물은 시각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광수용체가 있는 곳이 바로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수용체는 식물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사실은 땅 속에 있는 뿌리는 빛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응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대 연구진이랑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논문을 냈었는데 식물에서 보면 간다발 조직이라고 물관이나 체관을 갖다가 이렇게 물과 강압성 삶으로 이동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줄기 쪽에서 빛이 뿌리로 내려간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서 그림에 모형이 나와 있는데 마치 광수용처럼 이렇게 빛이 뿌리로 내려가고 뿌리도 빛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서 논문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용체는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어디에나 존재를 하고요. 빛이 오면 다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본다는 것은 동물이 본다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생화학적인 의미를 약간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화학적으로 보면 일단은 빛이 들어오면 광수용체라는 단백질이 빛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빛이 인지되면 단백질 구조가 변합니다. 구조가 변하면 그들이 신호전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유진자 발현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리고 유진자 발현이 조절되고 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광형태 형성 그런 반응들을 갖다가 식물체가 만들어내게 되죠. 아마 이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경우에는 이온에 의해서 이온들이 신호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영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빠른 반응이라고 한다면 식물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왜냐하면 유진자 발현을 통해서 분화 발달로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종자가 발화가 되고 플라우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반응이 느리다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구하는 파이트크롬이라는 광수용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상추종자 발화를 가지고 했던 건데요. 첫 번째 암 조건에서는 상추종자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적색광을 조여주면 발화가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원적색광을 조여주면 또 발화가 안 됩니다. 또 연이어서 적색광을 조여주면 발화가 됩니다. 또 원적색광을 주면 발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걸 발견했던 과학자가 식물은 칼라, 적색이나 원적색광을 인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파이트는 플랜트를 의미하고 크롬은 칼라를 의미해서 파이트크롬이라는 이름의 물질을 상정을 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적색광은 발화를 촉진하는구나. 그래서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는 활성화 형태겠구나. 그다음에 원적색광은 발화를 억제하는구나. 원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는 불활성화 형태겠구나. 이런 컨셉을 찾게 됐고요. 그다음에 파이트크롬이라는 단백질을 분류해서 흑광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어떤 빛을 인지하는지 분석을 했더니 역시 관찰했던 대로 660nm라는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와 730nm라는 원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빛의 흡수는, 파장은 발색단이라는 걸 갖다가 단백질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었고요. 저희가 보색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도 식물의 입이 왜 녹색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흡수하는 빛이, 빛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이는 빛이 틀리죠. 그래서 컬러, Observed, 어떤 컬러를 흡수했느냐. 그러면 컬러가 Observed, 어떤 컬러가 보여지느냐인데요.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한테 보이는 빛은 블루나 그린입니다. 그래서 파이트크롬 단백질의 튜브를 보면 약간 청색에 가까울 것이고요. 원적색광 730nm를 흡수하는 걸 갖다가 보게 되면 그린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튜브인데도 불구하고 청색과 녹색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를 우리가 레드를 써가지고 PR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불활성화 형태라고 그럽니다. 파이트크롬에서. 그리고 원적색광을 흡수하는 형태를 파레드를 써서 PFR이라고 그러고요. 얘는 활성화 형태입니다. 그래서 PFR이 만들어져야만이 파이트크롬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기능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신호전달의 계열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파이트크롬은 암조건에서 불활성화 형태인 PR로서 만들어져서 축적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콩나물을 먹는다면 그 속에 파이트크롬이 엄청 많습니다. 콩나물에서 계속 빛을 안 주면요. 전체 단백질의 5%가 파이트크롬을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먹을 때마다 어쩌면 파이트크롬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다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PFR 폼 활성화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 활성화 형태가 결국은 신호전달을 거쳐서 유인자 발현을 조절하게 되고요. 그러면 식물체는 이제 종자를 발화시킨다든지 또는 탈항벽화를 만든다든지 잎분화 발달을 조절한다든지 키즈의 답도 여기 또 있네요. 한다든지 또는 꽃을 피운다든지 이렇게 광반환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이트크롬 신호전달 과정을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한 3장 정도 만들어왔는데 과정을 1, 2, 3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 파이트크롬 단백질이 PR 불활성화 형태로 있다가 만일 적색광을 포함한 빛이 들어오게 되면 PFR이라는 활성화 형태로 구조적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때 발색단이 구조를 바꾸고 단백질도 구조를 바꾸게 되고요. 구조가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거는 파이트크롬 단백질에다가 그린프로레센스 프로틴이라고 해서 GFP라는 단백질을 붙여서 세포 내 존재를 본 건데요. 암조건에서는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빛을 받아서 PFR 폼이 되면 핵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 전달 과정은 빛을 받고 인지하고 그리고 구조적 변화를 만들고 핵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과정이 제일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유진자 발열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 인자를 두 개를 갖다가 파이트크롬이 조절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PIP이라고 할게요. PIF 파이트크롬 인테렉팅 팩터의 약자인데요. PIP3로 대변되는데 PIP3와 같은 전사 인자를 파이트크롬을 분해시켜 버립니다. PIP3는 기능이 뭐냐 그러면 암형태 형성을 억제하고 광형태 형성을 억제하고 암형태 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PIP3가 존재할 때는 암형태 형성 콩나물 같은 그런 식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젤을 보시면 단백질인데요. 암 조건, 다크 조건, T 조건에서는 PIP3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적색이나 원적색 강이 오게 되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파이트크롬이 존재하게 되면 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걸 인산화 됐다고 합니다. 인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보면 밴드가 줄어들 텐데요. 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트크롬이 PIP을 인산화시켜서 분해시키는 기적으로 PIP라는 전사 인자를 제거하고 있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파이브라는 전사 인자를 축적시킵니다. 하이파이브라는 전사 인자는 광형태 형성을 조절하는 메스턴 전사 인자입니다. 이게 나오면 광형태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염록소가 만들어지고 입이 녹색이 되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이파이브는 암 조건에서 카본이랑 스파라는 콤플렉스가 분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조건에서 하이파이브는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죠. 카본 스파가 분해를 시켜버리니까요. 그럼 파이트크롬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파이트크롬이 광에 의해서 활성화돼서 핵으로 들어가면 카본 스파 컴플렉스랑 상호작용을 해서 이들을 분리시켜버립니다. 해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스가 불활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하이파이브를 못 깨니까 하이파이브가 이렇게 축적이 될 것이고 그 하이파이브의 광형태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유진자 발현을 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파이트크롬이 광을 받아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핵으로 들어가서 피포는 분해하고 암형태 형성을 유지하는 걸 없애버리고 하이파이브를 축적시킴으로써 광형태 형성을 유도하는 그런 기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하이파이브는 애기장태에 존재하는 수천 개의 유진자 발현을 조절하는 메스터 전사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처럼 자라던 암형태 형성의 유식물을 광형태 형성의 유식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반응성을 유도하게 되고요. 거기에 우리 하베축 길이 생장부터 해서 이빨다리라든지 여기 또 퀴즈 답이 나오네요. 개화까지 이렇게 다 조절하게 되는 게 신호전달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파이트크롬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파이트크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데 토마토 교과서에 나오는 토마토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그냥 대조구 대조구라는 거는 컨트롤이고요. 그냥 비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파이트크롬이 없어진 토마토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토마토가 녹색이 안 되죠. 염록사합성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길이가 엄청 길어졌죠. 파이트크롬이 기본적으로 길이 생장을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키가 크려면 밤에 일찍 자라 그러는데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밤이 오게 되면 이제 수직 생장을 하게 됩니다. 밤에 이렇게 위로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낮이 되면 파이트크롬이 활성화돼서 수직 생장을 억제합니다. 그럼 옆으로 자랍니다. 밤이 되면 또 위로 자라고 또 낮이 되면 옆으로 자라고 그게 파이트크롬이 조절을 하고요. 그러면서 식물체가 최적의 어떤 형태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델 식물인 애기장 때에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게 되면 하베축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야생형 식물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파이트크롬 A가 없는 결핍된 식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이트크롬이 과발현되는 식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옆에 그림은 파이트크롬 B가 없거나 또는 과발현되는 식물체를 보여주는데 그 식물체들을 가지고 암조건이나 원적색강조건 또는 적색강조건에서 키워서 암형태 형성이나 광형태 형성을 분석을 해보면 암조건에서는 다 콩나물처럼 자랍니다.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암형태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데요. 원적색강조건에서 유독 하나가 길게 자라죠. 보니까 파이트크롬 A가 없을 때 길게 자랍니다. 적말해서 파이트크롬 A가 없으면 원적색강 반응성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적색강에서는 보면 또 하나가 길게 자라죠. 파이트크롬 B가 없으면 반응성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이트크롬 A는 원적색강 시노진다를 매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파이트크롬 B는 적색강 시노진다를 매개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포틸 랭스가 짧아지면 파이트크롬 기능이 있는 거고요. 짧아지지 않으면 기능이 없어진다.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경으로서 제가 궁극적으로 가졌던 질문은 파이트크롬이 도대체 어떤 조절 기준으로 광반응성을 조절을 할까? 분자적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생화학 연구를 하면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파이트크롬이 인산화 효소라는 거죠. 인산화를 시키는 효소라는 겁니다. 저기 단백질 밴드가 이렇게 보일 텐데요. 저기 PR, PFR이라고 있는 제일 왼쪽에 있는 걸 보면 밴드 두 개가 보이는데 그게 자가인산화, 스스로를 인산화 시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H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게 히스톤 H1이라는 단백질인데 그게 파이트크롬에 의해서 인산화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트크롬이 인산화 요소로서 어떤 단백질을 인산화 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파이트크롬이 어떤 단백질을 인산화 시켜서 조절을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반응성들을 조절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힌트 중에 하나는 피프라는 단백질이었습니다. 아까 파이트크롬 인테렉팅 팩트로서 이야기를 했죠. 파이트크롬은 광도 인지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16년에 온도도 인지한다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이나 온도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광이나 온도가 오게 되면 옆에 있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자바라부터 타랑백화 또는 고온 형태 형성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이트크롬이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고 누군가를 건드려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서 피프라는 인자가 허브로서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프원이라는 인자는 종자바라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피프원이 있으면 종자바라가 안 되는데 빛이 들어오고 파이트크롬이 활성화되면 파이트크롬이 피프원을 분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억제된 종자바라가 개시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트크롬은 종자바라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피프3는 아까 얘기했지만 암형태 형성 콩나물처럼 자라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파이트크롬이 피프3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광형태 형성 반응을 만들 수 있겠죠. 탈항백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피프4는 고온에 의한 반응성을 억제하는 인자입니다. 그럼 파이트크롬이 활성화되면 피프4를 제거시켜버린다면 고온 형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파이트크롬은 피프라는 인자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주는 건데요. 위에 그림은 빨간색 박스로 보이는 것들은 피프원 인자가 결핍된 식물체인데요. 위에 있는 야생형은 발화가 안 되는데 피프원이 없으면 발화가 됩니다. 밑에는 거꾸로입니다. 야생형은 발화가 되지만 피프원이 가발은 되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프원은 종자발화를 억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파이트크롬이 피프원을 제거함으로써 종자발화를 유도할 수가 있죠. 피프3는 하베축 길이 신장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프3가 결핍이 되면 보다시피 하베축이 짧아졌죠. 그래서 옆에 야생형이랑 비교하면 짧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프들이 쭉 알려져 있었고 제가 증명했던 것은 바이트크롬이 피프 인자다. 그림에는 피프1, 피프3, 피프4가 바이트크롬에 의해서 인산화된다는 걸 증명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산화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바이트크롬이 인산화 효소고 피프를 인산화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이 인산화 효소 기능이 과연 진짜 기능적으로 중요하냐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증명한 방법이 돌연변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키나자 알성이 감소해서 효소 기능이 떨어진 놈을 돌연변이를 3개를 만들었고요. 그 3개를 갖다가 식물체로 행길전환을 시켜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원적색강 하에서 광형태 형성 반응을 본 건데요. 이게 야생형이나 대조구는 광형태 형성을 보여주고 있죠. 짧은 하이포티를 보여주죠. 하지만 그 밑에 보이는 돌연변이가 도입된 식물체들은 합의축이 아주 긴 걸 알 수 있습니다. 합의축이 길다는 이야기는 식물의 강반응성이 감소했다는 얘기고요. 식물의 강반응성이 감소했다는 것은 바이트크롬의 활성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네즈 활성이 감소했더니 바이트크롬의 기능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제가 증명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식물체 내에서 피포라는 인자를 인산화 시키냐 또는 분해 시키냐를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보다 대조구 식물에서는 한 5분 정도 되면 밴드가 위로 올라가죠. 인산화가 되는 걸 보여주고 15분 정도 지나면 그게 분해되는 양상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이 돌연변이가 도입된 식물에서는 인산화도 아주 약하게 되고 분해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바이트크롬이 인산화 효소로서 식물체 내에서 피포를 인산화 시키면서 조절을 한다는 걸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카이네즈 활성이 증가되어 있는 제가 돌연변이를 만들었고요. 두 개를 만들었고 이거는 피포원을 가지고 있는데 대조구나 야생형에서는 원적색강 조건에서 피포원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는데 활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아주 거의 디텍션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분해되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종자바라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보통 대조구 식물에서는 발화가 안 되는 조건에서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오른쪽을 보시면 발화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해서 카이네즈 활성이 증가했더니 식물이 종자바라를 증대시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종자바라가 증가됐다는 이야기는 광반환성이 증가됐다는 이야기고 파이트크로머의 활성이 증가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카이네즈라고 하는 인산화 효소 활성이 결국 광반환성을 조절한다라는 걸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이었는데요. 암 조건에서는 다크 조건에서는 파이트크로머 세포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핵으로 못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핵 안에서는 피포라는 전사인자가 광형태 형성을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핵이 들어오게 되면 파이트크로머 PFR이라고 하는 활성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핵으로 들어가서 피포3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산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산화된 피포는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억제되어 있던 광형태 형성이 이제 드디어 광형태 형성 반응이 캐시될 수가 있는 이런 기작으로서 식물의 광반응성이 조절되고 있다는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빛을 수용하고 전달하는 체계가 밝혀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식물의 광반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슬슬계기가 풀렸다. 이런 기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식물의 광반응성은 광합성을 갖다가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구하다가 발견했던 새로운 유전자인데요. 빅이라는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광신호 전달 인자인데요. 빅이라는 유전자를 식물체에 넣게 되면 오른쪽 그림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줄기도 두꺼워지고 잎도 많아지고 꽃도 커지고 식물자 전체가 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종자 수확량이 약 30% 정도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광신호를 조절해가지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연구를 제가 쭉 펼칠 수 있고 특허도 내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게 발견했던 유전자 중에 하나는 암조건에서 이렇게 암조건에서도 광형태 형성을 보이는 돌연변이를 만들었고요. 분석을 해봤더니 보통은 파이트크롬이 암조건에서는 세포질에 있다가 광조건에서는 핵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암조건에서도 핵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어도 기능할 수 있는 광수형체를 발견해서 제가 기초연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파이트크롬을 연구하면서 생명공학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전남대 오기 전에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건물을 했었는데 제가 생명공학 잔디 개발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파이트크롬 중에서 활성이 높은 걸 잔디에 넣어봤는데요. 위에 두 개는 대조구 식물인데 밖에 보이는 들잔디들, 밖에 다 들잔디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집어넣어봤더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촘촘하고 녹색이 진하게 우리 잔디한테 필요한 현재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옆에 고구마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고구마에 넣어봤더니 덩굴처럼 자라던 고구마가 입이 무승해지면서 이렇게 고구마가 생산성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확인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생명공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게 드리면 제가 생명공학 잔디를 개발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나 지인들한테 어떤 잔디를 만들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대부분이 칼라 잔디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게 보라색 잔디였습니다. 이 보라색 잔디는 안투사인인 생합성유자 두 개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었고요. 사실은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거는 노란색, 흰색 축구장에다 그릴 수 있는 잔디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엽록소가 없는 생물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색을 바탕으로 해서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야 했고 보라색 잔디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앞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매주 잔디를 깎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노동력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난쟁이 잔디를 개발하면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난쟁이 잔디를 ATPG1이나 윤자를 넣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너무 작아가지고 또 생장이 안 된다고 해서 원한다면 세마이 더 월퍼 반쯤 난쟁이 잔디를 또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제가 식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생명공학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한 네 가지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남에서 식량 문제가 많이 거론됐는데 저희가 이제 식물을 연구하면 작물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또는 품질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옆에 황금쌀이라고 한 번 좀 들어봤을 텐데요. 비타민 A 전구체를 갖다가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한 20억 정도 인구가 기아에 놓여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시력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쌀들을 제공함으로써 식량 문제와 또는 그런 어떤 건강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온실가스 때문에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줄일 수 있게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이용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토양이 오염되면 식물체를 키워가지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식물을 이용해서 바이오에탄올 같은 바이오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앞으로 50년 후에는 고갈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석유가 고갈되고 나면 에너지 문제가 있지. 또 직격타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 수는 있는데 석유로 우리가 어류라든지 또는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물질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태양빛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고 바이오에탄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식물의 바이오메스를 이용한다면 그런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식물 공장들이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요새는 실내에서 식물에서 백신이라든지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그린 백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좋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류 건강증진에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로는 분자생명공학과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가 요새는 융합이 됐으라 가지고 대학원은 세계학과를 갖다가 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식품 바이오공학과라는 대학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식품공학과 바이오메스공학과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19분의 교수님이 계신데 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강신을 전달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니트 사진은 작년 말에 과잠이 나와서 과잠을 입고 저희 실험실 대학원생들에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대학원생들한테도 항상 그게 뭐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생분들이 좋은 꿈을 많이 꾸시고 꿈을 이루는 상상을 많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연에 대한 질문이 선별되는 동안에 교수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한 4년 전쯤에 이걸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롭게 느낄 수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에서만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들이나 또는 중구동 학생들은 별개가 없었는데 이렇게 유튜버라는 채널을 또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직접 대면으로 함께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그 부분이 아쉽지만 아마 유튜브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이제 선별됐는데요. 교수님께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은 코스모스님인데요. 파이터크롬 광수용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게 꼭 식물에만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아, 예.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식물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처음으로 이제 미생물에도 있다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 미생물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발견된 미생물이었는데 데이노 코커스 레디오투란스라는 미생물이었습니다. 레디오투란스에서 느껴지겠지만 방사성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미생물이었던 거죠. 거기에 봤더니 박테리아에도 파이트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데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다른 데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참조로 이제 광수용체 중에서 청색 광수용체로 크립토크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동물에 존재합니다. 저희 동물에 존재하고 여러분들 거기 제트랙이라고 해서 다른 외국에 가면 이제 생체 시계가 변화되면서 잠을 못 이루고 하는데 그걸 조절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세균과 곰팡이 여러 조류에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우리 코스모스님처럼 이 부분이 궁금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잘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달봉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식물은 그러면 이렇게 태양의 빛이 있을 때 얼마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강연 중간에도 그 내용이 일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어떤 내용인데요. 사실 태양이 쏘는 빛을 갖다가 100이라고 한다면 식물이 광합성에 실제로 사용하는 태양빛은 보통의 식물들은 0.1에서 0.2%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식물체도 C3 식물이라는 게 있고 C4 식물이라는 게 있고 식물도 종류를 약간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C3 식물이 밖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식물들이고 그들은 0.1에서 0.2% 정도의 태양빛을 이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최근에 에너지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바이오너지 작물이 한때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너지 작물들은 대부분이 C4라는 식물입니다. C3, C4는 광합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카본이 3개냐 카본이 4개냐의 기준점이고요. 그런 C4 식물들은 광합성에 사용하는 빛이 한 1% 정도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바이오메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오메스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게 되는 거죠. 실제로 빌게이츠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옛날에 라이스가 C4 식물인데 벼가 C3 식물인데 C4 식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연구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벼가 C4 식물이 된다 그러면 광합성 효율이 몇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또 몇 배가 증가하고 그러면 식량 문제가 일찍어야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었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4 식물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여름... 벼는 C3입니다. 아 C3인가요? 그러면 C4나 C3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폭우 또 비가 많이 와서 햇빛이 지금 제대로 못 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성장 과정에서 좀 특별한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식물은 사실은 아까도 고짜 생물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환경에 버티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간 이제 뭐 그런 상극에 놓여있다고 해서 큰 변화는 안 일어나는데요. 그게 만약에 지속기간이 일정기간이 이상된다면 그럼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생장이 져야 될 테니까요. 네네. 다음은 코스모스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그 지구온난화에 관련돼서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식물의 광합성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광합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광반응이라는 게 있고 이선화탄소 동화작용이라는 반응이 있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효소 중에 하나가 루비석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아까 C3 식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비석구의 기능이 온도가 올라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선화탄소 동화작용보다는 O2랑 산수랑 반응을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생산성이 역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면 식물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광합성이 효율이 떨어질 것이고 효율이 떨어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사실은 지구온난화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배지가 변하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바나나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만 키워졌는데 지금은 자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배추의 고온 반응성 연구하는 게 있는데 신문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냉지 배추가 2090년이 되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키울 수가 없으면 김치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배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고온에서 잘 버티는 배추를 미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연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끝부분에 소개했는데 융합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대학원 선생님들을 공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쪽에서도 아무래도 식품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식품공학과에 수석되지는 않았지만 식품공학과에 수석된 교수님들은 또 이제 당연히 식품연구를 대부분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라도 지역의 많은 회사에 기술 리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특히 건강정진과 관련된 물질들이죠.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용하고 가공하고 이런 연구들을 같이 접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재인님께서 아까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광합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되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산화탄소 동화작용이 식물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온실 깨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실 깨서 있어가지고 태양으로 떠오른 빛이 밖으로 발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갇혀버리면서 안이 더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온실 깨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CO2가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될 것이고 그럼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전기적인 방법이라든지 공학적인 방법도 동원될 수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식물이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식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C4 식물들이 아주 그게 탁월하거든요. 광합성이 아주 잘 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본 네거티브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그걸 갖다가 극대화시키게 된다면 이산화탄소가 줄게 될 거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막지는 못하더라도 늦춰지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 연구를 또 제가 예전에는 좀 했었습니다. 최은영 님이 이것과 좀 비슷하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오존층 파괴 등 환경 변화로 태양빛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당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태양빛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 이 식물들이 빛에 대한 반응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네요. 지금 오존층 파괴 때문에 사실은 가장 문제되는 곳이 호주입니다. 호주. 그래서 호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지고 심포지엄이라든지 컨퍼런스를 하고 있고요. 저도 한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식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오존을 뚫고 유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식물체도 그게 강해지면 식물도 살기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은 적응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조정을 해서 또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오존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많아진다면 동물은 살기 힘들겠지만 식물은 또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최지영 님께서 했는데요. 자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잎이 이렇게 펼쳐서 있고 밤에는 이제 합쳐져서 잎이 단무어져 있는데 이런 이유가 아까 빛 반응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당연히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입을 이야기하셨는데 입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하고 띵하죠. 그게 이제 입을 빛을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빛이 한껏 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펴고 있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많은 식물체들의 입이 이렇게 축 처집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그다지 빛이 되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낮밤에 따라서 식물의 생장이 변하거든요. 밤에는 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옆으로는 좀 덜 자라고 낮에는 광합성을 하면서 에너지가 충만하니까 충분히 옆으로 자라고 이러면서 풍성한 자기의 어떤 구조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도 과연 이렇게 동물처럼 호흡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거기 사실은 이제 우리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O2를 받아들이고 아까 O2를 받아들이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O2를 내보내는 게 호흡입니다. 그래서 O2가 들어가고 CO2가 나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이라고 하는데 식물은 거꾸로죠. 원래 광합성이라는 게 이제 CO2를 받아들이고 O2를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언제 호흡을 하냐 그러면 광합성을 할 수 없을 때 일단 합니다. 암조건에서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동물이랑 똑같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호흡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O2를 사용하고 CO2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밤에는 그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은 또 특이하게도 광호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광호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루비스코라는 효소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이거든요. 그게 이제 만일 CO2가 아니라 O2랑 반응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효소가. 그러면 그게 이제 O2를 산소를 소배하기 때문에 그것도 광호흡으로 호흡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생물은. 식물과 우리 동물의 호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강연 중간에 미래 식량 자원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생명공학 관련된 작물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여드린 것들이 대부분은 제가 이제 제가 학부했던 유진자들을 식물체에 도입시켜가지고 식물체에 다 도입을 시켜서 만들어낸 식물들이고요. 예전에는 뭐 식물에다가 유진자를 넣는 방법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진자 총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아그로박테리엄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진자 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진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아그로박테리엄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아그로박테리엄에 이제 들어가는 벡터에다가 우리 유진자를 집어넣게 되면 그 아그로박테리엄이 식물의 크로모즘의 염색체에다가 유진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도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 보여드린 뭐 칼라 잔디라든지 난징이 잔디들이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GMO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유진자를 조작해서 만든 생물이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인체 위해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GMO가 상업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약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요새는 유진자 가위를 이용해가지고 유진자 교정 작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진자 교정 작물들은 이제 방법은 유사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유진자를 과발행시키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내재된 유진자를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유진자를 없애버림으로써 마치 자연 돌연면이처럼 어떤 특정 유진자가 없어지고 만들어진 식물체가 좋은 형제를 보인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동동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깊은 바닷속에서 이제 식물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깊은 바닷속에 그 식물들은 빛이 이제 바다 깊이까지 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식물들은 과연 어떻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아 사실은 뭐 그게 뭐냐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약간 연구를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한 게 있는데 김이 있지 않습니까 김? 김에 보면 제가 김에 혹시 파이트 크롬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파이트 크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 특정 수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광수용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이 기본적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고요. 주로 위쪽으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위쪽에 있는 것들이 광수용체도 가지고 광반응성도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닷속 깊이에 따라서 또 바닷속의 식물들이 어떻게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돌발 퀴즈 정답은요.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어로는 세이드 어버이든서고요. 엄지를 햇빛 알려드리지 성질, 엄지 햇빛 시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정은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두운 걸 밝히기 위해서 도로라든지 마을 주변에 가로등을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가로등 근처에 있는 식물들도 좀 쉬고 그다음에 빛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가로등을 이렇게 켜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식물들은 과연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관공회라고 그러는데요. 식물 입장에서는 진짜 원하지 않는 조건이죠. 자기들도 밤에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빛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거 있죠.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갑자기 블라인드가 되지 않습니까? 맹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빛이 처음에는 강하게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다시 빛을 보려면 그게 신호가 완전히 없어져야만에 그다음에 신호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빛이 계속 존재하면 신호가 없어지고 다시 빛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식물체들은 광에 어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식물은 적응성이 좋아가지고 그 신호를 세기를 조절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똑같은 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빛이 있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사는 식물하고 또 불빛이 없는 곳에서 사는 식물하고 똑같은 종이지만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계속 존재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길이 생장은 줄어들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낮밤이 있으면 쭉쭉 올라가니까 더 호준도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아키텍스라고 그러는데 그 모양들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준, 크라운센께서 남겨주셨어요. 종자바라의 빛 종류가 아까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씨앗은 보통 저희가 땅 속에 있는데 빛을 과연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뭐냐?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종자바라라는 게 땅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데 보통 빛이 오면 땅을 뚫고 내려가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들었는지 몰라도 파이트롬 A라는 파이트롬 종류가 원적색광을 인지해서 반응을 하죠. 그게 이제 땅 속 깊은 곳에 투과될 수 있는 빛의 종류 중에 하나가 원적색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색광은 도달하게 되고 파이트롬 A가 작동하면서 종자바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자바라 문제 가지고는 이야기할 게 많은데요. 사실은 식물은 고착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종자를 발화하는지가 진짜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그게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무기 영양소가 존재하는 곳에서 발화를 해야만이 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은 사실은 혹시 한 번씩 이렇게 농사 짓는 곳을 가면 박가리라고 해서 땅을 한 번에 이렇게 휘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발화하지 않고 있던 종자들이 발화가 되거든요. 잡초들이 막 올라옵니다. 또 그걸 없애줘야 되는데 빛은 어떤 땅 속 깊게 있는 원적색광이 들어가든 아니면 박가리를 통해서 노출되든 할 수 있는데 물은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더 궁금할 수 있는데 물이 있어야만이 아까 강압성이 되고 물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물은 사실은 그 토양 속에 사실은 미생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게 식물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틸렌이라는 하암물이 미생물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에틸렌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면 그러면 빛이 있다는 약이고 물이 있다는 약이니까 싹을 틔우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종자발화와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여러 가지 식물의 발화 조건 이것도 저희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강연 및 질의응답에 최선을 다해주신 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 안내가 있겠습니다. 본 강연은 8월 26일 오후 7시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만나뵙겠는데요. 원강대학교 박현 교수님을 모시고 인수공통 감염병 소개라는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강연은 용주초등학교 박영열 선생님과 함께 개화시기가 빨라지면 곤충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 후에 추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식물은 어떻게 빛에 반응할까라는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정일 교수님과 함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